볼 때 불이 켜집니다. 혹시 제가 공급보드 타다가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 이걸 키면 바로 저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니티에서는 보급보다는 특수임무로 수용하기 때문에 특수 장비를 많이 씁니다. 개인 취향에 맞게 스코프를 4배열 스코프를 씁니다. 제 스코프는 1배열 그래서 제가 보는 표정은 똑같이 그냥 봅니다. 이 스코프를 볼 때는 4배열이니까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사격에는 되게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팩은 방수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이 안에 제 통신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기는 전제품이다 보니까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우리는 해상 침투를 하기 때문에 또는 수중 침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수팩에다가 증명해야 됩니다. 방수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절대로 안들어가고 그리고 수중 가이딩하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의로 말하면 전 팀원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도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딱 물에서 나올 때부터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몸에 착용한 이 모든 장비 하나하나 다 뿐이면 몸무게가 어느정도 나갈까요? 제가 몸무게가 70kg인데 다 착용하면 한 100k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100kg 유지이기도 굉장히 벅차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동을 하기 전 대원들은 기본 개인 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은거지에 보관해 몸을 가볍게 한다. 본격적인 작전 수행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그대로 1차 팀팀으로 이용해서 신속하게 기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PT부터 기동 시작. 목표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43시간.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기동시간이 몇 배로 걸리고 있다. 비특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비특기까지 남은 시간을 события. 숨겨진 사람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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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여척으로 빠져 용기 저기! 전진! 지금 지역이 너무 넓고 장물도 없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줄 거야 지금부터 치고 나간다 P.T. 고! P.T. 출발! 한편 혹한기 훈련팀에서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술 스키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회공 전차로 작전을 임무로 하는 뉴디티 씨되고 스키 훈련은 겨울철 산악지대수의 은밀하고 신속한 침투를 위해 필수적이다 야간은 눈도 많이 오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앞사람이랑 부딪힐 염려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붙는다구 어? 그래도 눈이 안 나 운행자 위치? 응 좀 빨리 내려와야 돼 가감하게 타 가감하게 타 어? 자연눈이라 넘어져도 안 닥치잖아 예 이번에는 보겐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강력만 서가지고 제 밑에까지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동 이동 보겐은 스키를 A자 형태로 해서 사면을 S자로 활주하는 기술이다 스키폴드 없이 완전 군장을 하는 상태로 총을 겨누고 보겐을 하기 위해선 고도로 숙련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둘, 셋 합격! 파이팅! 작전 68시간 째 집주전은 목표지점 인근에 도착했다 부팀장은 가상의 적이 인지를 억류하고 있는 목표지점을 최종 확인한다 Uk 사진을 제작해 봐 그 사 week 상승 음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적 사명이 사명 완료 자 지금부터 목격지 행동 들어오는데 조직수 200미터에서 나오면서 배치 다음에 201 여기서 엄호 1조는 나랑 같이 진입하고 PT 바네산에서 은밀 잡근 총 위치로 척후병은 적전 지시에 따라 반대편을 통해 민가로 접근한다 조직수와 척후병의 위치를 잡자 어버병이 엄호를 하는 가운데 이근대위를 포함한 4명의 대원들이 목표지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이근대위가 눈속에서 무언자를 발견했다 푸비트립이다 모든국 경위는 팀장 사명 시작확인 침투자는 순식간에 4명의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안에 한 명의 적이 더 남아있다 다행히 인질은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모든국 모든국 여기 있는 팀장 인질 확보 완료 인질 확보 완료 모든국 모든국 여기 있는 팀장 인질 확보 완료 지금부터 접근한다 조직수 척후병 확인해라 안전 확보 조직수 조직수 나갔다 나갔다 위치 잡아 위치 잡아 AW 위치 확보 아래 위치 확보 완료 위약 경위야 붙여라 꺄 꺄 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주변의 지뢰를 폭파시킨 뒤 침투자는 신속하게 대출한다 빨리 지십시오